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구혜조 홈즈 김지민 박선영 3대가 행복하게 살 경기도 일대 매물 찾아 관련 뉴스입니다. 20일 방송되는 mbc 구혜조 홈즈에서는 개그맨 김지민과 박나래 그리고 배우 박선영과 박영진이 각각 매물찾기에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3대가 함께 살 주택을 찾는 의뢰인이 가족이 등장한다. 올해부터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됐다는 의뢰인 가족은 넓은 주택으로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지역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고향시나 파주시 그리고 남양주시를 바랐으며 차량 30분 이내 대형병원이 있길 원했다. 조부모님을 위해 1층의 방이 있는 단독주택을 희망하지만 집이 넓다면 다른 형태 주거공간도 괜찮다고 밝혔다. 또 인프라가 좋은 집에 방사화일을 희망하나 방삼이라면 복층 등 플러스 공간을 바랐다. 예산은 매매가 10억 원대까지 괜찮다고 밝혔다. 복팀에서는 김지민과 박나래가 파주시 동폐동으로 향한다.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마을로 인근의 도서관과 공원 프리미어 마운넷까지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현관에 들어선 김지민은 타일 길이는 길수록 고가라고 말하며 프로주택너다운 모습으로 집안 곳곳을 매의 눈으로 살펴봤다고 한다. 순백의 화사한 거실과 외인 스코팅 벽면으로 포인트를 준 안방을 본 김지민은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벽면에 침대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몇 신혼 인테리어 로망을 고백한다. 또 2층에 설치된 인터폰을 발견한 김지민은 저희 집 2층에 인터폰을 안 만든 걸 후회한다. 초인종이 울릴까 봐 조마조마하다. 가족 모두가 벨이 울리면 모르는 척한다. 고털어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어 두 사람은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위치한 전원주택단지로 향한다. 반층 단차에 스키플루어 구조의 매물로 박공지붕을 살린 넓은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진다고 한다. 약 5.8미터의 높은 친구는 개방감까지 더했으며 감성 가득 스튜디오 스타일의 반지층마저 채광이 가득하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이 집의 매력은 넓은 잔디 마당으로 두 사람은 마당의 넓이를 확인하기 위해 뛰고 또 뛰어야만 했다고 한다. 이를 본 덕팀의 박선영은 앙증맞은 김지민, 박나래씨가 서 있으니까 더 넓어 보인다. 라고 공격하자 김지민은 재치있는 멘트로 절치님을 증명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덕팀에서는 배우 박선영과 박영진이 남양주시 호평동으로 출격한다.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은 기본, 다양한 근린시설과 신도시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두 사람이 소개한 곳은 50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단지로 보기 드문 금매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3대가 함께 살 행복한 주택찾기는 20일 밤 10시 30분 MBC 구해죠. 홈즈에서 공개된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